만나 보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팝스테이츠! 안녕하세요. 버스터즈입니다. 기자님들에 버스터즈님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슈터가 계속 울려 퍼져요. 너무 보기 좋네요. 머스터드 친구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지와서야 뿡! 민아, 민지입니다. 귀엽다. 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계란을 굽고 있는 평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력보다 얼굴로 승부하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활짝 활짝! 말씀을 드리는 채연입니다. 어서와. 예서는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신입 멤버 예서입니다. 아휴, 자기소개도 정말 특별하네요. 버스터드 분들 2017년 데뷔 당시에 최연소 아이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나이들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19살입니다. 저도 19살이에요. 저는 19살 고등학교 1학년 지수입니다. 저는 엄마 전까지 막내였지만 지금은 16살입니다. 저는 막내 15살입니다. 와, 2년이 지나도 아직 한창이네요. 아직도 최연소일 것 같아요. 그럼 최연이 형은 14살, 중학교 1학년 때 데뷔를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사이에도 키가 8cm나 더 컸습니다. 8cm요? 이야, 저보다 크실 것 같아요. 제일 무럭무럭 잘하는 아이들이네요. 그러면 우리 무럭무럭 잘하는 버스터즈 분들 버스터즈의 신곡, 핑키프러미스 문제를 보신 전에 잠깐 기자분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포토타임 먼저 한 번 시작해 볼게요. 네. 민지님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 봐주세요. 가운데 봐주세요. 말라요. 천천히 할게요. 오른쪽 봐주세요. 아, 너무 예뻐요. 왼쪽 한 번 더 해주세요. 왼쪽 한 번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형사님 부탁드릴게요. 형사님 왼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끌어져요. 여전히 상태로 후에 가본래 한번 거세요. 왼쪽 한 번 더 해주세요. 오른쪽 한 번 더 해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한 번 더 해주세요. 오른쪽 한 번 더 해주세요. 왼쪽 한 번 봐주세요 가운데 한 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왼쪽 한 번 봐주세요 가운데 한 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 아우 포즈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왼쪽 한 번 봐주세요 가운데 한 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버스터즈 멤버분들 멤버분들 대열 맞추시고 왼쪽 예쁘게 포즈 한 번 취해주세요 가운데 한 번 봐주세요 가운데 한 번 봐주세요 아우 좀 포즈도 잘 취하고 우리 버스터즈 분들 너무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포토 타임이 끝이 났습니다 버스터즈 분들은 이번 신곡 앨범의 타이트 키키 프로미스 무대를 준비해 주실 건데요 이 키키 프로미스는 오늘 12시에 발매되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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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